야 이거 이거 요즘 뭐 너무 자주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가늘적 초대석인데 정기적 초대석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일단 들어오신 모든 휴먼들 자 스테 땡 자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자 한 명이 지금 웃질 않고 스튜디오에서 죽상을 하고 있습니다 죽상 금지예요 자 지난주에 무료 황정민 정우성 김성규씨가 오셔서 오늘도 살짝 내신 기대십니다 하지만 뭐 오늘 게스트가 누구라고 이럴 거면 초대석 찍었죠 벌써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가늘적 초대석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투둥투둥 그렇습니다 언젠가 안 나올 줄 알았다 근데 그냥 안 나오고 기어이 홍보 스케줄에 맞춰서 등장한 나의 친구 개인기 부자 드롬비 부자 동체부자 턱 만지지 마세요 턱 만지지 마세요 다리 올랐어 개그맨 문세현 씨 안녕하세요 황제버 문세현이었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흔들어 흔들어 자 두번째 손님 누구냐 나 근데 누구세요 개그맨도 아니고 노티보도 아니고 문세현 씨 매니저 버나마나 오늘 SBS 들어오는 길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붙잡혔을 것만 같은 관상 알고 보면 한국 코미디계의 마크 실력자 코미디계의 가이저 소재 메타 코미디 대표 정영준 씨 안녕하세요 정영준 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신나게 서로 흔들어 서로 흔들어 영준이 영준이 서로 흔들어 영영 친구 대표 친구 대표 자 두번 네 저쪽 구석대기로 가서 앉으세요 아 숨차네 구석대기로 가면 돼 이제? 마이크 들고 가요? 놓고 가요? 죄송한데 안 보이는 대로 구석대기로 가세요 마이크 놓으세요 헤드폰 다 반납하세요 네 네 또 훔쳐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요 이제 그만 훔치세요 SBS 소품 자꾸 훔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문세윤 씨 의자가 좀 좁아요 아 그건 상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가 전혀 안됐네 세윤 씨 맞춤으로 의자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네요 네 자 일단 문세윤 씨 정영준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 좀 하고 있어요 의자가 다 꼬여갖고 네 아니 근데 이게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문세윤 씨 네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준비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 비만인 온 적 없어요 여기 네 비만인 온 적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 번도 오신 적이 아 준비가 전혀 안됐습니다 바로 전에 김성균 정우성 그 다음에 황정민 씨가 오셔가지고 호요리 하신 분들이 밥 먹었어? 세상에 밥 먹었어? 네 제가 진짜 이 꼴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문세윤 씨가 사실 네 정우성 씨 흉내를 엄청 잘 드시잖아요 아니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네 흉내가 아니고 네 네 저희는 극한 매니아층을 노리고 있죠 네 밥 먹었어? 난 많이 먹었어 늘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니 문세윤 씨랑 지금 정영준 씨가 우리 황제파와의 처음이시잖아요 네 인사도와요 인사도와요 정식으로 대표님 먼저 하세요 네 톤이 너무 낮아서 뒤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뭐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화가 났어 조금만 밝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디오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비는 게 네 정말 오랜만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근데 뭐 코미디원들이랑 많이 일해보셔서 익숙하시잖아요 오늘 뭐 평론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낮게 얘기하세요 경제TV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컴온 자기소개 컴온 네 안녕하세요 메타코미디 클럽 메타코미디라고 하는 코미디 회사 운영하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자세로는 우리 황제파워에서 인사가 안목힙니다 네 조금만 더 목소리 크게 문세훈씨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시봉 반갑다요 황제파워의 와시봉 채희성이 친구 팡디 친구 오늘은 게스트로 왔다요 고맙다야 불러주소 등등등 빠르 이겁니다 하.. 진짜 코미디원들이 이럴 때 참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세훈 씨는 아시는데 우리 정영준 씨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차차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문자들이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한 분씩 좀 읽어주시죠 대표님 좀 읽어주세요 김선영 씨가 영준님 낯빛이 너무 어두우신데 크크크라고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 이 친구 건강합니다 이분 건강하세요 건강의 아이콘이죠 자 2979 님이 정영준 님은 벌칙으로 오신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정식으로 초대를 받고 초대를 받아서 오신 겁니다 본인이 허락해서 흉키 허락하고 나온 거죠 6580 님 다크서클의 대가 정영준 님 오셨네요 네 어린 김수용 어린 김수용이네요 이쪽에서 유명하시구나 전혀 아닙니다 나름 팬분들이 영준 님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장삐쭈 채널에서 제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크서클이 좀 이렇게 알려져서 생각해 좀 많이 좀 화판해진 것 같지 않아요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죠 많이 밝아졌어요 네 그 두 분의 사이도 많이 궁금합니다 두 분은 좀 친분이 많이 돈독해졌습니까 아 그럼요 브랜드 브랜드 어 그래요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네 네 프로그램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아 프로그램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왜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그거 유료 서비스라서 만 원씩 내셔야 돼요 어 얘기 좀 하게 해 주시봉 상대방의 코미디를 비하하지 마세요 아 네네네 아 제가 좋아해가지고 왜 제 코미디를 근데 표정이 비하가 좀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뿌듯해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것 좀 먼저 물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정영준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아까 본인이 메타코미디의 수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메타코미디 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네 그냥 여기 코미디 만드는 회사고요 코미디언들 좀 다수 소속되어 있고 네 누구누구 있는지 좀 살짝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알려진 분들로는 피식대학 쇼그박스 장빛주 관아 뭐 이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뭐 있잖아요 왜 오리지널 코미디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게 했어요 뭐 이렇게 아 이거 하면은 다 해야 돼가지고 줄줄이 이제 제가 뭐 이창호 씨도 있고 박범 씨도 있고 아 구독자 일단은 뭐 몇백만 이상이 돼야 좀 소개가 되나 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아니 뭐 무슨 씨는 SBS 라디오가 워낙 익숙하시잖아요 오는 길에 커트쇼 생방을 써가지고 인사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인사하고 1층이냐 11층이냐 네 그 차이인데 아 뿌듯하네요 우리 빵디가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뿌듯합니다 아 진짜 소름끼쳐요 문세윤 씨 왜요 왜요 카메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아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네 아 진짜 소름끼칩니다 아 왜요 없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없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그거를 보여줬어야 돼 아니 거기까지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저보다도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광팬입니다 틀어놓고 설거지나 이런 집안일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맨날 모니터를 해줘요 재성 씨가 점점 잘하고 있고 너무 재밌고 이제 듣고 싶다 계속 틀어놓고 싶다고 사실 제가 라디오를 시작할 때 문세윤 씨의 이 아내분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데 성함이 하나 씨입니다 네 김하나 씨죠 김하나 씨입니다 우리 하나 씨 때문에 힘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내 아내가 재밌다고 했다 아 진짜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듣고 있을 거예요 김선영님께서 네 황제파워 남은 제작비 2023년 말에 다 쓴다고 출연율 좀 솔솔하게 줍니까 네 저희가 지역상품권으로 드립니다 아 진짜요 우리 영준님 영준님은 사실 나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원래 잘 안 움직이시잖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황제성 씨의 전화였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재성 재성 씨랑 황제성 씨랑은 이제 친해진 지 아직 안 친해졌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아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아 제가 전화를 종종 했어요 아 섭외 전화를? 아 이 친구도 옷을 좀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같이 쇼핑 가자 여기 섭외할 때도 혹시 전화했어요? 네 나는 전화 안 갔어요? 전화 안 왔는데 전화 안 갔어요? 네가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또 해요? 인간적으로 물론 방송국 측에서 소매 전화를 주셨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전화를 저한테도 좀 줄 수 있지 않았었나요? 아니 오늘 그 전화가 사실 두 분이 루트가 좀 다릅니다 루트가 좀 달라요 세윤 씨는 그 제작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낙하산으로 여기 집어넣은 케이스고 영준 씨는 우리가 섭외를 한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두 분은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세윤 씨가 커피도 이렇게 한번 싹 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요 더 이렇게 쉽게 쓰면 안 되는데요 일단 두 분 왜 나오셨는지 홍보는 하시죠? 네 홍보 좀 해야겠죠 네 그럼요 대표님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넷플릭스에서 어 그 풀네임은 안 됩니다 풀네임이 안 된다고요? 네 풀네임만 안 돼요 플랫폼의 풀네임은 플랫폼이 안 되는군요 넷풀 땡땡이라고 해주세요 아 진짜요? 넷땡릭땡에서 네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하고 올래요? 넷풀도 안 돼요? 네 줄이는 것도 안 됩니까? 어?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아 이제 좋은 노래인데요 네 이제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아 홍보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어 0202님 정영준 대표님 김흥국 아드님 아니신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어 닮았나봐요? 네 869님께서 흥국이 형 톤 좀 올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톤 올리겠습니다 음악 듣는 동안 저희가 텐션을 좀 올리고 정신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잠시 후에 할게요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대한민국의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문세윤씨의 신청곡이죠 대한민국의 대상이요? 네 이런 게 대상을 수상한 우리 문세윤의 신청곡입니다 김동률 황금 가면 금방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좋다 표정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오늘 또 반가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에너지가 좀 넘치네요 고맙네요 사실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하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잖아요 마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왜 나오신 건지 넷플릭댕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잠시 후죠 예정되어 있는 코미디로알이라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제 톤이 굉장히 낮나요? 톤만 들으면 노잼이네요 톤은 새벽 4시 방송 귀신들이랑 하는 방송 제외하시는 분 같아요 부상 투혼 같아요 부상을 입었는데 얘기하는 것 같고 아 5시입니다 잠시 후에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네 몇 분 후에 두 분은 코미디로알에서 뭘 맡으셨는지 포지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팀장 다섯 명의 팀장에 또 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팀이 이제 맞붙어가지고 코미디 배틀을 통해서 최고의 코미디 왕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국내 최고의 코미디원들이 총출동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코미디언 황재성씨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코미디의 대가 따라올 점 없는 원탑 코미디언 황재성씨의 활약 사실 이 프로그램은 황재성의 활약에 따라서 네 뭔가 달려있다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 저는 정말로 저는 어디가서도 얘기합니다 공개 코미디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라는 코미디언들의 1등 황재성이다 아 고맙습니다 정영주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억지로 방송할 거면 나가세요 따가운 거 찔려있나 봄에? 밑에 혹시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문세윤씨는 왜 수많은 개그맨들 중에서 저를 픽하셨죠? 아 포기하지 않는 자세 팀장들이 서로 캐스팅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무조건 황재성은 있어야 된다 저희 팀원이 김승진씨와 이은지씨 그리고 이제 황재성씨를 제가 픽을 했는데 근데 팀장으로 추천할 수도 있는데 팀원으로 저를 캐스팅했단 말이죠 아닙니다 팀장보다는 사실 팀장은 플레이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많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팀원들이 좀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기장을 뛰놀 코미디 황재가 필요했습니다 경주마 정말 여러 번 제가 지금 거듭 부탁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들어와달라 들어와달라 결국은 들어왔고 표정이 있는데 왜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우리 저도 처음에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에게 상보처랍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담 어떤 상담 복수를 하기 위한 복수를 하시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숫자지식으로 지식이 얕기 때문에 미안해요 그래도 이 깡은 좀 알아줘야 됩니다 지금 사고 바로 하잖아요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상담 한 10분 11분 후에 오픈이 됩니다 긴장되고요 땡탱릭스 넷 거기 저도 이제 데뷔해요 데뷔 네 맞습니다 황재석 씨도 처음 데뷔한 거 아닙니까 저도 첫 데뷔입니다 첫 데뷔 영준 대표님도 저는 제작자로만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출연자로는 이번에 또 데뷔고 너무 설레요 우리 그럼 정영준 대표님이 총평을 녹화를 다 마치고 네네 난 총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코미디 살아있습니까 한국 코미디는 살아있는데 저는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본인이 왜 죽어요 이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대로 외국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었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요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유일하게 문세윤 씨 현장을 플레이어로서 목격을 했잖아요 문세윤 씨는 그 현장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너무 치열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화려한 무대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야 이렇게 저희 팀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야 다른 팀들도 이런 준비를 해왔단 말이야라고 좀 생각하면서 놀랬어요 그리고 팀장님 중에 또 우리 이경규 선배님 계셨고 탁재훈 우리 형님 계셨고 그렇죠 그렇죠 저랑 용진 이형준 씨도 있었고 정 대표님 계셨고 이경규 선배님이 많이 좀 배웠다고 끝나고 우리한테요 많이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너 잘하더라 많이 내려놓으셨죠 마지막에 이걸 많이 하십니다 이거 뭐야 이걸 많이 해요 술자리에서 계속 그 소리 나던데 이경규 씨였군요 정말 화도 내시고 열정적으로 여기 이경규 코멘트 대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도 흥분시키고 화도 나게 했다가 웃음 나오게 했다가 노력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잠시 후 이제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조용 왜 자 이제 조용하십시오 더 이상 홍보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똑같은 대호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정우성 씨 나올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거의 홍보 한 10초밖에 안 드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드린 겁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홍보 알겠어 밥 먹었어 이제 문세윤 씨와 정영준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두 분을 그냥 돌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세윤 씨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문세윤 라이브 소사운드를 맞춰라 뭐 안 나와요 이번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아니 그 정도에다지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아니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지르고 말고 그래요 본인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기는 그런데요 그래요 뭐 나오게 해드려요 네 오케이 문세윤 라이브 소사운드를 맞춰라 이게 아까 실수한 거 아닌가 재밌네 여기다 충동적인데 너무 재밌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 일단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문세윤 씨가 우리 황제파워에 기부를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펙트 사운드 아 그렇죠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소설이 어디서 녹음하셨죠 화장실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때 코미디 녹화 코미디 녹화 하다가 화장실에서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울어제끼라고 그래가지고 울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문세윤 씨가 직접 낸 소사운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리입니다 갑니다 큐 음 음 음 음 자 들으셨죠 자 두 번째 소리입니다 음 음 음 음 자 이제 세 번째 소리입니다 음 음 음 음 미안합니다 자 네 번째 소리입니다 음 음 음 야 똑바로 안 할 거야 이 방송이 지금 장난이야 이런 건 우리도 깡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소리입니다 음 음 아 쉽지 않네 이봐 젊은 친구 네 좀 좀 열심히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번째 소리입니다 여러분 못 들은 척 아직도 안 끝났어요 시작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제 정의가 토크를 잠깐 마무리하고 네 2부 끝곡을 들을 텐데 아 홍보 끝났어요? 네 아니 다시 이어갈 텐데 아 또 이어갑니까? 예 아 정말 좋은 노래가 나오네요 이분들 노래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이분들 아 아 아니 소속 가수 아니에요? 바이러스 걸려서 없어졌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었는데 아 아니요 아직 지금 탑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저도 이렇게 된다면 저 북구뚱 노래를 좀 바꿔갈까요? 북구뚱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문제 파워에서 부끄러워서 좀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매드몬스터 사앤랑 그럴게요 사라진 너의 절반 날과 너와 나의 삶 and I 왕제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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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단들이 말장한 왕제파워 쉬지 않는 붉을 근데 그날гов구가 왕제파워 USBs 파워엠 중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신바스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서울에 사는 박매오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쯤 여자친구 헤어진 이후로 매년 겨울이면 혼자 스키와 캠핑을 다니면서 연말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짠하셨는지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추천해주셨어요. 저는 저번주 설렘반 긴장반으로 소개자리에 나갔는데 외모도 성격도 너무 좋으셔서 자연스레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됐어요. 만남 이후에 애프터 신청은 했는데 제가 연애감을 잃었는지 다음 만남 때 어떤 데이트를 하면 좋을지 영 감이 안 오더라고요. 기원자로서 빵디 형님의 날카로운 조언과 빵디 형님들의 매서운 데이트 코스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번 겨울에는 꼭 연애하고 싶네요. 따뜻한 연말을 기대하면서 켈리클락슨의 언더니스 더 트위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박내운님의 신청곡이죠. 켈리클락슨의 언더니스 더 트위 듣고 오셨습니다. 자 뭐 신받다 우리 코너에 문세윤씨 바닥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움직이면 계속 깔리네요 발밑으로.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널찍하게 저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 바퀴를 체크하시길래. 아니 사연은 들으셨죠? 아 사연은 들었죠. 네. 간말에 우리 황제파워의 설렘설렘한 지금 사연이 왔습니다. 아. 인생으로 연애로 끝에 성공하신 분들. 이 연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프터. 야 근데 연애. 저희가 뭐 연애를 셋 다 유분함이고 해가지고. 네. 연애요? 네. 저는 이렇게 자신감이죠 무조건. 연애한 지 오래됐죠? 네. 네. 연애는 맞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에요. 진정성 있게. 낮지만 강렬한 톤으로. 근데 어디에나 그런 건 다 모든 사회생활에 통용되는 말 아닙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근데 자꾸 뭐라 그럴 거면 네가 얘기하세요. 좀 약간 좀 설렘설렘하네. 약간 필살기 같은 거 하나 없습니까? 본인만의 그 내 아내. 그리고 지금 내 짝꿍을 마음을 샀던 그런 결정적인. 약간 스킬 같은 거 없을까요? 우리 영준 대표님은요? 제 생각에는. 네. 빨리. 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또 엄마. 이모친 소개로 만약에. 널 사랑해! 영준 대표님이 생방이랑 맞지가 않네요. 몇 마디 못 듣겠어요. 이분 나오면. 생방에서 몇 마디를 못 듣네 우리가. 누가 컷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너무 강렬하네요. 인상은. 그러니까 DJ니까. 우리가 사실 나왔으니까 같이 물어보는 거지. 혼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상담해줍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 같은 거를 얘기를 해 주죠. 어떻게 해요? 신제적 경험입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두 번째 만남 같은 경우에는 호구조사를 해야 돼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날씨가 안 쌀쌀하다면 근처를 걸으면서. 저는 걷는 거 많이 추천하거든요. 살짝살짝 걸으면서. 지금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살짝살짝 걸으면서. 어떤 스타일 음식 좋아해요? 양식 앤 한식. 어떤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살짝 물어보고. 한식 좋아합니다. 한식? 오케이. 양반다리 꽉져 있는 삼계탕. 지금 바로 찌꺼리로 하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사연 보내신 분이. 네. 레오 씨라고요? 박 레오 씨. 레오 씨. 네.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연애한 지가 굉장히 오래다 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호구조사를 하고. 영화 같은 거. 뭐 하는지.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습득을 해야죠. 요즘 연애 어떻게 하냐. 진짜. 나 궁금해 죽겠네. 요즘 연애할 때 영화 보고. 그냥 또 뭐 맥주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나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막내 작가님이 또 계시잖아요. 네. 아 작가님이 연애기 그만하래요. 왜요? 연애가가 아예 없답니다. 아 네네. 네. 셋 다 오래돼가지고. 고맙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일단 현재 문세훈의 소 라이브 맞추기.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더 핫해요. 소 라이브 맞추기. 연애보다 이 소 라이브 맞추기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 소설이 하나는 문세훈 씨가 현장에서 지금 생으로 지금 내시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반갑소라고 하는 문세훈 씨가 예전에 녹음해 준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3번 4번은 거의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2020, 2024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22번 이후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꺼주시고요. 화면 꺼주시고. 자 1번 사운드입니다. 1번 사운드. 자 2번 사운드입니다. 자 2번 사운드입니다. 나도 헷갈리네. 이런 방송이 사람 불러가지고 속히 지내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렵다고요? 근데 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소설이도 저희가 넣어볼까 했는데 문세훈은 문세훈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여러분 과연 1번인지 2번인지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소설이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소설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됐어요. 제가 하면 모든 성대모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꽤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필이 딱 와요. 예를 들어서 뭐 코믹 연기를 하다가 코믹 연기를 하다가 뭐 뭐 뭐. 그게 어디가 자연스러운 건가요? 한 방에 됐어. 그러다가. 한 방에 된 건 알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능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뭐야 소 한 마리 온 줄 알았네. 뭐 이런 누가 멘트를 했어요. 그럼 그냥 됐어요 그냥. 그냥 됐어요. 아니 가만히 보면 문세훈 씨가 되게 그 부잡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김준배 씨였나요? 어 여우야. 여우가. 네 그 카지노에 나왔던. 네 네 배우님. 그 분도 이상한 거 하다가 지금. 아 진짜. 아니 최민수 씨 선대모사 하면서. 쉿. 네 왜요? 광고. It's got go.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77MHz. 황재성의 편집 파워. 널 좋아해. 문세훈 씨 지금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개미 주워 먹지 마세요. 지금 보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세훈 씨가 배가 지금 고프셔 가지고. 왜 자꾸 그 카페트에 붙어있는 벌레를 주워 먹습니까? 제가 이게. 네. 이렇게 헤드폰을 쓰면은. 네네. 선이 계속 말려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아 손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이제 헤드폰이 계속 끌려 내려가 이렇게. 아 손 때문이었어요? 네네. 밑에서 자꾸 뭘 주워드시길래. 무선 없습니까? 무선? 아 죄송합니다. 아 무선 없어요. 아이고. 저도 이거 아날로그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네. 자 일단 저희가 정답을 바로 공개를 하죠. 아 너무 오래 끓였고. 어 일단 진짜 지금 스튜디오에 와있는 문세훈 시간엔 소소리를 맞춰라. 자 실시간 라이브 소소 사운드는 바로 1번이었습니다. 아 우리 또 반갑소가. 반갑소. 방금 주연 선생님이 살짝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코. 콧김 나올 때. 콧김 나올 때. 소가 겨울에. 후 이거. 자 우리 당첨자 4분 뽑았거든요. 발표해 주시죠. 자 1783님. 네. 그리고. 4860님. 영준씨. 송은혜. 그리고 송은혁씨. 네. 진건우님. 네. 네 분. 나도 좀 아프질라 그러네. 그죠. 앞니가 퐁당퐁당 이렇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방금 4명 발표했는데. 아니 그 저기 뭐 광고 나가고 이럴 때. 네. 검은 건반이 흰 검은 반 같다. 말 잘하는데 방송만 해도 컨셉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방송 켜지면 갑자기. 정우성씨로 바뀌네요. 광고 나갈 때 얘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매력이 또 있네요. 우리 영준 대표님. 어쨌든 방송에서 보기 힘든 우리 정영준 대표. 그리고 최고의 코미디언의 소울메이트 문세윤씨. 두 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컨텐츠를 찍어서. 방금 이제 공개가 됐죠. 16분 전에. 아 설렙니다. 코미디 로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최고의 코미디언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작진도 무리한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뭡니까. 이름하여 최고의 개그맨은 누구일까. 다다다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말하면 저랑 문세윤씨. 황재성과 문세윤 중에서 누가 거기에 적합한 코미디언인지. 정영준 대표님이 그냥 칼같이. 두 분 중에 최고를 고르는 거군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1대1 배틀이네 진짜.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같은 팀이어서. 사실 그런 우열을 가려본 적은 없어요. 황재성씨 게임이 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긴 하죠. 제가 벌써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니 황재성씨 정말 제가 인정하는. 봅시다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정 대표님의 심사 기준 공정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세윤씨가 제 옆으로 같이 이때 이동하고. 아 그로 이동해요?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RC는요? MRC는 제 거 같이 쓰면 돼요. 이거는요? 뭐 헤드폰이요? 네. 놔두고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움직임 맞네요. 거의 뭐 이삿짐처럼 움직이시네요. 의자는요? 의자는 갖고 오셔야죠. 제가요? 네. 움직임이 많네요. 그럼 저 같이 서서 하겠습니다. 아 예예. 네. 저는 앉아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같이 서야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장 코미디의 최고는 황재성 대 문세윤. 아 이거는 뭐. 누굴까요? 자 충분히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자 대한민국 분장의 역사. 황재성이냐. 아 이거 답이 나와 있잖아. 황재성에서 분장하면 옆에서 살짝 묻어가서. 나의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하고. 카메라가 꺼진 후에 더 놀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황재성. 영고황. 영고황. 수현이냐. 과영. 정대표의 선택은. 발표해 주시죠. 황재성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차르르르 이 마십니다. 오케이. 이거는 포기했어. 첫 번째는 이건 힘들어. 내가 이기기. 분장을 사실 제가 더 많이 했죠. 얘는 그거 하려고 오는 애거든요. 분장하려고. 취미예요. 분장이 굉장히 좀 잘 먹는 얼굴이시지 않나요? 사실 분장이 좀 취미입니다. 평소에도 분장을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심심할 때. 우리 그 라디오에서 사실 보라가 TV만큼 이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분장을 계속 이겨버립니다. 오늘도 뭐 턱살 분장한 거예요? 아니 제 거예요. 오랜만에 봐서. 사랑니 뺀 줄 알았어. 희망도 안 했어요. 아니 아니 황재성 씨 샤프하게 잘 생겼거든요. 어제 피자 딱 두 개 먹었어요. 아니 어제 먹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황재성 씨.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슬랩스틱 몸개구의 최고. 자 이거는 이제 문세윤 씨도 엄청 잘하는 분야거든요. 이 친구도. 자 슬랩스틱 몸개구의 최고. 황재성 대 문세윤. 과연. 누구 미키야? 누구? 야 이거 슬랩스틱은 좀 탐나죠. 슬랩스틱. 아 그렇죠. 야 여기 몸을 잘 쓴다. 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걷다가 자빠지기만 해도 폭설을 유발하는 저 황재성이냐. 본인의 피지컬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뽑아내는 문세윤이냐. 자 과연 객관적인 시선. 정 대표의 시선. 과연 메타 코미디 수장 정영준 대표의 선택은. 자 선택은. 문세윤. 어 나요? 예아. 슬랩스틱 왜 문세윤입니까? 아 이번에. 내 땡 릭땡에서. 코미디로 땡 콘텐츠가 나왔잖아요. 아 코미디로 예. 그건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건 말해도 돼요. 그거 얘기 못할 거면 저희 왜 나왔습니까? 승방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콘텐츠에서 사실 문세윤 씨 몸을 쓰시는 걸 보면서 탐복을 했습니다. 저는 뭐 거의 디스크. 그 추간판 돌출할 정도로 썼는데. 그거 못 보냈어요. 아 이거는 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또 댄스 가수 또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거 인정입니다. 여러분 의외겠지만 문세윤 씨가 춤을 제 주변에서는 상위 클라스입니다. 그럼요. 코미디언들 중에서 상위 클라스로 잘 추는 친구긴 한데요. 아 1대1이네 1대1이야. 오케이 인정. 자 1대1.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세 번째 질문. 뭐지? 스탠딩 개그. 우리 있었죠. 스탠딩 개그로 말하는 코미디 최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황재성이냐 문세윤이냐. 과연 메타 코미디의 수장. 정영준 대표. 과연 누구인가요? 둘 다 전형적인 분장과 몸을 웃기는 코미디언들인데요. 후배들아. 늘 분장으로 웃기지 말아라. 말로 웃겨온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 앞니 다 빼고 콧물을 그리고 시작하는 저입니다. 앞니와 콧물이 없으면. 불안에 떠는 황재성. 맞습니다. 저도 쫄쫄이가 없으면. 불안에 떠는 문세윤. 과연.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 하향 평준화된 이 싸움. 스탠딩 개그를 전하는 개그맨. 과연. 정영준의 선택을. 정영준. 이건 동점 가겠습니다. 동점 없잖아요. 동점 없어요. 동점 없어요. 음악 다 시켜요. 동점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동점 없습니다. 누구 하나 상처받아야 끝날 겁니다. 상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있었네. 있기는. 네. 책 한 척 하지 말고 빨리 있긴. 냉정하게. 차오영준의 선택을. 팀장과 팀원의 대결인데요. 황재성 가겠습니다. 이야 그래. 이 맛을 코미디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전화 줬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여기 나와서 이런 소리 부탁하려고 전화를 그렇게 했구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 정영준 씨는 그런 걸 계산할 경험치가 없어요. 아니요.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세 번째는. 이번에 넷플땡스에서 코미디 로얄.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는 황재성 씨를 보고 제가 탐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치셨죠. 그 옆에 계시던 분도 계셨었죠. 네네네. 그때 대단했죠. 그때 고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혹시나 무언가 스포를 할까봐 지금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제 공개됐으니까 스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스포 아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가요? 정영준 대표님 밖에서 세수 한번 하고 오시겠습니까? 정신이 없네요. 또 지금 이제 개봉한 지 20분 됐는데 저희가 6화까지 스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빠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넘기시는 분들. 그래서 봐도 안 되군요. 여기까지만 일단 아주 습자지식으로 여기까지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 잘하죠. 또 스탠드 개그잖아요. 사실 계속 라디오 진행하는 것 자체도 재미있게 하면 스탠드 개그집 뭐. 근데 또 이제 저는 대본형 플레이를 좀 하기 때문에 엄청 뼈대를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또 문세윤 씨는 없이 프리토크로 또 2시간 가능한. 예전에 한번 다른 라디오 방송국에서 불교방송 DJ 하셨잖아요. 아, BBS. 네. 그때 문자 8개 가지고 2시간을 혼자서 버티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그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청취자분들이 문자 8개 주신 날 있거든요. 8개로 2시간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세윤 씨 지금 일어나 계시니까 너무 체력 소진이 빠르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주차장에서 스튜디오 오는데도 땀 흘리는 친구고. 그러니까요. 동선이 머네요. 저는 앉을게요. 네, 이제 가서 앉으십시오. 네, 가늘적 초대석.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가야 돼? 네. 아, 끝났어요? 네네네네. 아, 그리고 방송인데 가야 돼 그거는 좀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네, 동갑이지만 가야 되는 사석에서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큰절이라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문세윤 씨, 최성민 씨한테 흑박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라서 많이 괴롭히고 놀리고 하잖아요. 정말 핫한 라디오, 황교포. 근데 저도 오늘 두 분 오셔가지고 많이 좀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끝나요? 우리 가야 돼, 이제? 네,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마중 좀 나와주세요, 주차장까지. 죄송합니다. 유료 수업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마중 발렛이 저희가 5천 원을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간헐적 초대석, 정우성, 황정민, 김성규 씨 다음으로 우리 문세윤 씨와 정영준 대표님 나오셨는데 두 분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요. 끝까지 톤을 아예... 가장 신나는 톤입니까, 지금 이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드몬스터 노래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문세윤 씨. 네, 우리 뭐 북구뚱 노래 못 들어서 좀 심심한 사과를 북구뚱 씨에게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봄쯤에 한번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그 코미디 배틀, 코미디 로얄 최고의 코미디 팀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맞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사실 대한민국의 코미디 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또 어려운 만큼 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좀 한번 정중히 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웃고 떠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미디 로얄 부탁드립니다. 황재성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리스펙트! 자, 두 분 오늘 알찬 시간 감사합니다.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두 분 덕분에 많이 웃고 갑니다. 북구뚱 노래는 꼭 틀게요. 봄에 살포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돈 좀만 더 모으고요. 자, 문세윤씨의 신청곡입니다. 이 적의 해피엔딩, 이거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팡팡팡팡팡팡팡! 감사합니다. 팡팡팡팡팡팡! 우리의 해피엔딩, 이거 들려주세요. 부터는 кусletter 스티한이에요. 서울의 gemeins只 supportersilist님께 진심으로 중국의 세 diesel. inf button에서는 왔을 кноп약ㅎㅎ eher는 학자위线에 시을 탐합니다. 감사합니다.